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10편 108편입니다 10편 108편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치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하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오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여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합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서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불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말씀 제목이 위기 앞에서 오늘 큐티 말씀 제목이 위기 앞에서인데요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108편은 앞에서 이미 고백했던 두 시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사오를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쓴 시인 10편 57편의 7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다윗이 애돔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응답 받았던 그 내용이 담겨있던 10편 60편의 5절과 12절 내용을 합쳐져서 다시 묵상하는 이런 시입니다 우리 힘들 때 우리 과거에 동일하게 힘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너무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과거에 보면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경험이 있죠 다윗은 자기 일생에 정말 힘들었을 때 다윗의 초기에 전쟁에서 졌을 때 일시적으로 졌을 때 또 정말 쫓겨서 굴에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응답 받고 그때 고백했던 그 두 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두 시를 가지고 다시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동일하게 위급한 상황, 위험한 위기 앞에서 이 시를 고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시를 다시 보면서 찬양의 중요성 찬양을 왜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마음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마음을 정했는데 무슨 마음을 정합니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거는 뜬금없는 마음인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고민을 했을 텐데 아니,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이 막혀있을 때 또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어떤 분들은 잠을 자는 분도 계시고 또는 마음이 힘들 때는 잠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는 다른 걸 한다든지 잠깐 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전혀 쓰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험 앞두고 오히려 그냥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할 때는 다 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더 불안하죠 더 뭔가 이렇게 이게 답이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잠깐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비파와 수금아 깰치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인 것 같아요 여하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찬양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새벽에 왜 찬양을 합니까? 일어나서 자고 찬양을 해야지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빨리 새벽에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는데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또는 내 사업이 망하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살고 죽고 중요한 문제 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치 교만이라는 죄가 다른 그 어떤 죄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은 더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출애국기 15장의 미리암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서 막 뛰면서 찬양합니다 이 15장 전체가 찬양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셨네? 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이 나오죠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국기 15장의 찬양이 성숙한 찬양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 찬양은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 뒤에 바로 원망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애급의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길이 없는데 바다의 길을 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마실 물 없다고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3일밖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 찬양하는 것은 이 또한 아직은 내 중심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으니까 찬양하는 것 하나님 나 도우셨으니까 찬양하는 것 하지만 찬양은 힘들 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더 마음을 담은 온전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메마를 때 광야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 뒤에 보면은 정말 주위의 나라들이 정말 두렵게 느껴지고 애동과의 전쟁에서 막 지고 이제 갑갑할 때 느껴지고 갑갑할 때 열방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높이죠 찬양은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안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붙들고 내 마음이 지금 당황스럽고 정말 기쁨이 없고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믿음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제 바윗의 고백을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얘기 나오잖아요 길르앗은 내 것이고 문하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트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합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질지며 하나님께서 모합은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신발을 던질 것이다 이렇게 너무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게 다윗이 그때 받았던 응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에돔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신발을 던지신대요 하나님께서 밟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그냥 이 승리의 고백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은 구원이 필요해요 내 현실은 답답해요 그래서 현실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만 계속 붙잡고 가요 현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내 현실의 답답한 것도 하나님께 붙잡고 아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믿음도 붙잡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것 또 무능, 자책 또는 죄책감 그렇게 우리 마음이 흘러가도록 가만히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는 가만히 둬서 회복될 때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서 회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말씀은 우리 과거를 계속해서 곱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미래의 그림을 그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미래 하나님이 도우시는 미래 그것을 붙잡고 노래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두 시를 합친 108편의 이 시 우리는 각자 각자의 시를 고백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그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올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죠 애동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졌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하셨고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높이고 다 이렇게 화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와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08편은 위기 상황에서의 다윗에게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힘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놀랍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고 지금 내 답답한 현실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위기 가운데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을 들여서 응답받았던 다윗의 응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때 구원의 경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힘을 주었고 계속해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10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